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육군의 매력이 푹 빠져들게 할 멋진 무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무대의 주인공들은 그 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어... 예 너무나도 잘 알 것 같네요. 요즘 대세의 걸그룹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복봐주셨습니다. 오늘 공연을 더욱 빛내줄 군인이 아닌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상큼함을 뿜뿜! 여러분 모모랜드입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어떻게 올라와. 엄마랑은 너무 못하는 것 같네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굴럭받을 다. 형은? 어우... 저기... 골렛받을 맞이해...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겟쳐 화이팅해.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지상구 페스티벌에 저희 모모랜드가 오게 되었는데 지금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무대하는데 진짜 너무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오늘 근데 아쉽게도 주희양이 함께 하지 못했는데 네, 주희양이 오늘 아침에 입대를 했어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른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날씨도 너무 좋고 저희가 맨 처음 왔을 때도 엄청 엄청 화려한 무대들도 되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났고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돼서 더 뜻깊고 신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은 공연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 우와, 좋겠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곡은 어마어마의 EDM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안녕! 여러분, 뒤에까지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이 남았는데요. 아, 아쉬워. 아닌가? 안 아쉬운가? 제가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곡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매라고 하시지, 뺨? 아, 잘 모르겠다. 뺨. 네, 맞아요. 뺨이 남았는데요. 네, 끝까지 같이 즐겨주시고 저희는 마지막 곡 뺨 빌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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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Fa-CIA. 뺨. Whoa! 와... 모모랜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dejtk- 정말 모모랜드 덕분에, 이 공연장이 한층 더 상큼 갉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모모랜드가 무대에 오르니까, 이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이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